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팔로우지원팀 이현진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팔로우지원 및 자생력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령상 우선구매를 해야하는 대상 공공기관은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865개소이며 우선구매 대상 제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제품입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 우선구매 대상 및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력 제12조의 2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우선구매 촉진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구매를 해야하는 대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팔로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은용원, 특별 범위니 해당됩니다. 우선구매의 범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입니다.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기본계획 및 구매 지침 수립, 공공기관 구매 실적관리 및 공고를 담당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지원, 구매 촉진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외 공공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시달한 구매 지침에 따라 제품 구매를 이행하고 구매 실적 및 구매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진체계에 따른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용노동부가 23년 1월 각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23년 2월 말까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 플랫폼 인스토어 36.5에 22년 구매 실적 및 23년 구매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적을 취합 및 정리하고 23년 4월 말에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면 22년 구매 실적 및 23년 구매 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촉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근거법령에 법적 의무구매 비율이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제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지방단체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는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1인 견적 5천만원, 2인 견적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구매를 독려하는 공공기관 평가 제도입니다. 공기업 중전문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3%로 지방단체 단체 합동평가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율 2-6% 범위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목표치를 할당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율 2%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